오늘 뭐예요? 음 오늘이라 아음 흐흠 오늘 뽕 뽑았기 때문에 어? 좀 더 뽑아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으음 뽕을 뽑았기 때문에 더 뽑아먹을 생각입니다 흐흠 흐흐흐흐흠 흐흠흠흠흠 따다따따 좋습니다 오늘 카솔라인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했던 맵불좀 해볼게요 자 뽕좀 더 뽑아먹자 아 6커먼 더 뽑고싶은데 아 6커먼 3개 남았거든요 빙고 게임술 왜이렇게 작지? 잠깐만요 오래그런데 바운제가 콜게요 카솔라인 게임술 왜이렇게 작아?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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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캘이 뭐야 10캘 됐다 아 아 보시면 여러분 마일리지핑고 아 이거 3개 남았거든요 6커먼 이게 정말 사기적인 총이에요 이게 뉴클래식의 드론사트 총이에요 정말 사기적인 총입니다 여러분 기가 난 총인데 30발 채워전인데 오른쪽 클릭하면 30발에 한번에 나갑니다 그럼 30발의 데미지를 한 번에 받는거에요 머리 맞으면 거의 거의 한방이나 보면 되겠죠 정말 사기적인 총입니다 이게 3개밖에 안나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게다가 이거 35랑 52를 파면 듀얼 우지 이것도 신규총입니다 이게 80발인가 제가 듀얼총을 정말 좋아해요 총을 두개 들어서 쏘는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카스 할때 그 좀 그 카스2 그 뮤튼트 할때 막 보급품 먹으면 듀얼 mp7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또 뭐 그랬었지 어 깨우치면 정팔기 미니건드 좋죠 아무튼 그땐 그랬지 제가 지금 한도여서 못합니다 한도여서 충전이 안돼요 보시면 어? 할수도 있네요 근데 이게 한도가 만원인가 지금 2만 5만 5천원 밖에 안될거에요 아마 뭐 그러겠죠 근데 오늘 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빨랐어 근데 안했던 맵을 하고싶거든 안했던 맵 안했던 맵을 하고싶은데 제가 여태 안했던 맵을 해버리면 그 맵을 외우기도 좀 힘들고 그 맵을 잘 몰라서 어영부영 헤매다가 뭐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가지 맵을 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음 솔직히 톤은 진짜 이거 톤이라고 폭풍은 진짜 재미없는 맵입니다 좀비로 정말 재미없는 맵 열차 프로디지 프로디지도 마찬가지 코블 임페른노 진짜 100% 안식 재미있다고요 안식 야 포비든은 왜 핫이에요? 이거 인기 많습니까? 전 포비든으로 좀비머도 한쪽 한 기.. 한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포비든 오리진하고 양식이 꿀이에요? 형태폭장 진짜 방송용 맵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 밀리샤 이스테이트 이렇게 있는데 버티고가 제일 방송용 맵이죠 버티고가 다른 맵은 굳이 따지자면 또 지구멍은 뭐 리퍼 있으면 뭐 핵살기구요 어비스 원도 그렇고 투는 제가 맵을 잘 어 몰라요 그래서 쓰리는 쓰리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디클멍도 재미있고 아 말렸었죠 방금 서바이버도 뭐 음 버티고에서 팔라딘 들면 제가 게임 끝나겠다 톤 코블 프로디지 열차 더스트2는 진짜 한 곳밖에 없어요 좋은 곳이 더스트 해볼까 747은 진짜 747은 말씀드렸는데 진짜 별롭니다 맵이 진짜 별로예요 이게 비행기입니다 삐용 날아올라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부분에 2층 2층인가 여기에 뭐 환풍구 있는데 거기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환풍기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아니면 못갑니다 똥에서 막 다 가는데 여기 모든 사람의 움직임은 여기야 그냥 여기 오 여기 똥이 아닙니다 아 다른 모델을 해볼까요 건델스 매치 노 좀비 좀비 시나리오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좀비 자이언트는 솔직히 작년에 열린 컨텐츠인데 솔직히 방송할때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던거죠 아닙니다 휴먼시렛 이런거도 있네요 좀비 셀터 좀비 연합 좀비 연합도 재미있긴 한데 옛날에야 재미있었지 뭐 베이직 좀비 사건 파일 이게 그거잖아 어 뭐 무서웠던 좀비팀 선멸 이거 했었죠 좀비팀 맵 이렇게 있네요 좀비팀 선멸 맵 뉴크도 재미있긴 한데 뭐 아 셀터는 뭐예요 셀터 셀터는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굳이 최신작 나왔던 그거 있죠 여러분들 어 없네요 그게 사람들이 제가 좀비 히어로 많이 하셨습니까 좀비 히어로 고수들 고수분들 야 제가 유튜브에 그거를 봤거든요 게이볼 그 초고수 너 보는데 진짜 입이 안 담으려지는거야 너도 막 그런 사람들 막 한번 모셔서 때릴까 왜케잘해 왜케잘해 시집하면서 막 때리까 죄송합니다 예 ㅎ 흐헣 개이볼그 초고수 ㅈㅍ잘해 진짜 개이볼그 댓글에는 유튜브 댓글인데 이 댓글은 나도 하겠네 뭐 다이런가요 ㅎ 나도 하겠네 이런 친구들 좀밥시애깨들 아닙니다 예 샷 샷 샷 샷토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샷토도 나쁘지 안이는데 정말 괜찮은 맵이야 샤토가 정말 괜찮은 맵인데 이 맵을 다 잘 안해요 나도 잘 안할 뿐더러 이 맵을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맵이 되게 길어요 봐봐 형태가 복잡하고 또 크기가 대형이야 해서 샤토가 힘들기 힘들어 하지만 샤토하겠습니다 바로 샤토해야지 오늘 무기자는 아닙니다 저는 13명 해보겠습니다 젤런 게임하면 여러분들 젤런 게임하면 좋나 겸을 쳐 놓을 수 있을거에요 13명입니다 게임시간 30분 하겠습니다 들어올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카스텠가 게임하셔도 기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빠잼잼잼 자 일단 타라토스 9 타구 제외하겠습니다 타구 제외 타구구는 제외는 뭐야 타구 제외 타구 타구 버니아 제외 버니아 바로 의심할만한 그런 점프 또한 하이하이 제외하겠습니다 스타트 할께요 재밌는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아 이거 잘 못하는데 아 헤헤 아 이거 잘 못하니 자 일단은 야 리퍼 형님 리퍼들고 가신다 헤헤 원화 한번 뽕좀 뽑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리퍼랑 철문기 두개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아아양~~~ 하하하하 하아!! 가즈 Paco가 타넛토스 구인대 정말, 에 사기적인 칼입니다 오케잇에이 원화 리퍼 놔 이잍환 워닷!!! 하하아!!! 날리어 주지ieri원 airedvolt!! 어 뭐야 인간이야? 깜짝 놀라있네. 야! 타구 타구. 야 타구 타구 안 돼. 야 이게 타구입니다. 이게 타구. 타구 안 돼. 아 타구 쓰면 안 돼. 어. 어 뭐야 이래. 자 일단. 어 일단 돼지새끼. 하고 싶어. 엉덩이 뻘렁 뻘렁.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떨어질버렸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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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어 좋아. 에헤헤헤. 타이새끼 뿔!! 에헤오예, 형 나 돌려주지. I'm feeling like you there. 지금대 기분은 불같이. 하하하하하하 어허 꼬여어어어 으악 하하하하하하 앙당기 빨라 어 쉬바아아아악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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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허 이게 아닌데 뭐냐 앚 어어 아 너무 늦었어 아 너무 숨막혀 아 이쪽 좋은 무기인데 아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 야 다음판 이쪽에 모이자 여기가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하 귀여운 샷건쟁이 새끼 안녕하세여 아하하하하하하하 뿌유우우 야 여기 샷건 있음 어떡해 엔진아 뭐 머신거 들고 여기서 딱 막아줘야지 자아 승수 괜찮아 아 여깄다 여기가 개병당 야 나 cctv 어키 어키 관찰 관찰 좀 관찰 좀 님아 저 cctv 역할 어키 저 cctv 역할 자아 갑니다 cctv 뿌 뿌 뿌 얕뿌 이 새끼 미퍼라 씨봐 야 안돼 왜 말하냐 이생나무 새끼너무 새끼 너 뒤졌다 야 이따 똥총으로 죽였어 와 시에서 올라올라한다 아아 일단 여기 뚫을 방법은 열로 날라오는 것과 여기서 좀비 탑을 쌓고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아 오케이 개버턴에 이걸 뒤지니냐 아닙니다 자아 자 갑시다 오케이 바로 이쪽이네 자 샷피엣샷 들어줍니다 여기가 없죠 아 저거 리프가 아니라 슬레셔였어요 아무튼 야 여기로와 여기로 여기 여기서 막자 얘들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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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그렇지 여러분 이거 어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게 아 이거다 이거 오케이 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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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그렇지 머리 숙이면서 한 명 남았네 흫 얘들아 흫 야 다크나이트 야 얘들아 봐봐 저게 초월무기 초월무기 아 저도 있는건데 초월 뭐 초월 금지할거안해 저도 초월이 있었기때문에 저도 초월 쓰고 싶거든요 저만 쓴다고 하면서도 그렇기때문에 얘들아 빨리 안가냐 아이 답이 뒤져물겄네 쓰읍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우어쓰 통원 으으우 아우 쿰척 쿰척 돼지 뭐하냐 아이우식 이게 원래 인간이 돼 아 이거 되게 좀비와 유리암의 입인데 여기가 야 야 지금 내 이미지 카스 대통령 이미지가 자꾸 누구만 이거 안 좋은 이미지 이제 잘살자 아이유 야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야 거기 너무 사기다 야 이런데 가지마자 누구야 야 거기 너무 사기다 아이 딱 생각을 못해 얘들이 얘는 얘는 부럽다 여기가 제일 좋은데 아 지금 좀비들이 뭘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니까 이 맵을 잘 안하다보니까 좀비들도 인간들도 맵을 잘 몰라 아는 사람만 명단갑니다 아는 사람만 모독이 말하는 사기 자기가 못하는 사기 저 타나토스 9 있는데요 있는데요 있는데 어떡하죠 안 돼 야 방금 거는 그게 있어요 이게 리퍼버그라고 공격하다가 장전하면 언제든지 바로 즉발 공격이 가능하게 근데 그게 오른쪽 오른쪽 딜레이가 있는 줄 몰랐네 그게 오른쪽 딜레이가 있는 줄 몰랐네 아 이거 더 좋죠 이거 스컬 흠 야 좋아 이기겠다 이기겠다 깨겠다 야 어딨어 인간 야 에어버스터 에어버스터 아 에어버스터 정말 좋은 총이죠 약간 너프로 먹긴 먹었으나 그래도 정말 좋은 총이죠 아 죽었어 아 얘 진짜 못한다 에이 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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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컬스컬총 아 혼자 아니네요 아 발록 자 설마 이거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잘하며 발록입니다 발샷 너프 안 먹었어 너프 먹었다는데 너프 먹었어요 이게 아아아아 아하하하 자 2초 남았어 야 이걸 버티네 으 4킬했어 어 자랑선착 쩔구요 일단은 자랑선착 쩔구요 저도 이제 스위스 올라오기 때문에 자 저도 이제 망나가겠습니다 야 안되겠다 이걸로 내 카스 대통령의 위형을 약간 좀 올려야겠다 아니야 좋아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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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야 안녕히 계세요 으어 깜짝아 너도 좀비야? 야 가자 좋아 아주 좋아 좋았어 여기 있는거 아니야 개새끼다 없네 야 가자 내가 어딨는지 알아 아아 오케이 확인 세상 얘들아 대신 종아리 바지 좀 해줘라 액바지 모녀 출동 가 출발해 감방진 녀석 야 인간 어디든지 더 살펴 어머나 하하하하 아프지 않다 뒤에 내 빨리 죽여 안그럼 내가 죽어 빨리 죽여 안그럼 내가 죽어 야 어쩔 새끼야 킁킁 너무 새끼야 안안나 마나 나나 뒤집뻔했잖아 액바지 모녀 모르냐? 아이 액바지 모녀가 뭔지 몰라? 니네 사격 안받냐? 해풍델 안봤어? 그 액이 그 액이 아니고 아나 이씨 액 젓갈을 담가불라니까 무식한 새끼들 이래서 첫인 놈새끼랑 상종하면 돼 일단은 일단 체력 회복 오케이 뭐 다 이겼다 이거 아마 야 야 세명 남았어 세명 오케이 액마기 모녀야? 아냐 분명 거기서 액바지 모녀라 했는데 액바지 갑시다 야 야 어딨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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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동네 밑으로 오케이 좋았어 야 가자 평소uma 오예아 여기다 야 여기 좋아 야앨앨앨앨앨앨앨다 여유유 슥유슥유 숙유수겨 이야 여기면 게임 끝났죠 자 됐마잠 으어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진조야 내가 고..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위해서 널 reach 도와줄게 진조야 나 계속 도와줄게 좋아 어딜 짱놈새끼가 어딜 좋아 일단 스컬 좋은 종이니까 칼이니까 들어오거라 어허 서희야 어허 어디서 정통 들고 여기서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 똥총나무 새끼가 깍쳐 온다 내가 도와줄게 하다다다다다다다다 냠냠냠 진조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위에서 첨벌을 내려주겠어 간다 야 불러주마 진조야 퇴이새끼 죽어라 하하 뚝뚝한 젠저는 내가 잡는다 저 좀비 한 명 남았잖아 다다다다다다다 탈이 불쾌 야판냐 총기상기가 아니라 내가 가수 대통령이라서 아픈가만 존나게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기도다 자가자 좋아 어허 뭉쳐라 이런 말캉말캉한 자식 불쌍하잖아 으흐흐흐흐흐흑 야 총기라 사기란 이쁘야 헤헤 야 어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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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받쳐 야 충성 받쳐 충성 받쳐 충성 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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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okay 증명하죠 어억! 아우 사... 내가 너 살려줘 살려줬다 내가 빨리 빨리 들어와 토고 빨리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오오 내가 너 살렸다 흐헤헤헤헤 리노빙 쳐가덕 아 %$ 돌아나다x7 리메э 플라즈마 뿔올따엄 얼깜짝댔스네 죽어라 대가리 스파클링이야 하하하하 이게 저알먹이도다 리오닝 봤냐 내가 너에게 키를 떠먹여주었다 코스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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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해주지 하하하하 겟 터로운 스파클링 이제 롤라온다 흐헤헤헤 대가리 스파클링 겨워 리로닝 겨워 핸드샷 지랏 박마미너라 하하 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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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야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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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옼 아 친구야! 아 소희야 소희야! 내가 아까 너무 내가 아까 너에게 너무 못쓸 뜻을 못쓸 짓을 했구나 소희야 고맙다 뿌옇뿌옇 녀석 끝 정상 으으으으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지켜야지 오 뒤질뻔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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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에에에에에에 봤느냐 미새끼 할렌디아 초프를 헤헤 봤냐 하하하하 꺼지라고 와드앱 안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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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봤냐 이게 슈퍼녹뱅이다 꺼져 릴라덱 좋아 이게 슈퍼녹 헤드샷으로 져줌 안돼 transit 릴라덱 안돼 시 Yoo 야 어 야 가셨구나 밑쪽에 가서 저 인스트로 한번 조저버리자 조져서 조자룡 흐흐흐흐 미안하구나 자 오른쪽에 살짝 갑시다 이쪽 위에 있는 거 아직도 없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리다 빨리빨리 모아 모여 빨리 모여 조저버리자고 흐흐흐 인간 별로 안 남았네 까나시애끼들 뿌우 세 마리 여기 있다 1, 2, 3, 4, 5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 여기 있어 여기를 살포하고 여기를 얘들 죽이고 갑시다 어 헉 이리 봐 뭐하냐 잠깐만 이거 설마 아 어 잠깐만 이 소리는 설마 초월무기? 씨 버¡ V! 예? 예? 갑시다 지금 인간이 6번 이겼고 예 야 뭔 사계... 야 발랜스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여기로 가지 말고 안냐고 떼언? 으옷? 에헤헤헤 안냐고 떼언? 잡아라! 빨리 잡아요 뚱뚱한 녀석아 알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여기 이 골목을 막아야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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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혔어 잡혔어! 초저!!! 건반진 녀석!!! 지금 지금!! 씹어주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자 일단 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좀비들이 약간 유리해졌어요 그죠? 예 인정 아니 여러분들 제가 약간 제 덕분에 약간 좀비분이 유리해졌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이고 뭐야 마이크 왜 쓰러져? 됐다 흐하 야 귀여워 뭐야? 흐 소유 좀비잖아? 더럽게 못생겼네 어 일단 쓰레기총 야 여기 숨어있는거 봐봐 안 걸릴려고 근데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일단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쓰는 방법이자 쓰레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간 여깄다 연 뿌 인간 여깄다 연 뿌 반짝반짝거리는 고도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와서냐 싹 그어서 먹으면 될거에요 어우 쓰레기총 야 여기를 못들어 지금? 이 쓰레기총갖고 지금 야 여기를 어떻게 못들을 수가 있어? 하하하 좋아 좋아 주경 그어버려 냠냠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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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긴 오지마라 여기 너무 사기라 야 거긴 가지마 아까 말했잖아 레드 머시기야 이게 뭐야 로얄 로얄 다이브 다운아 로다주니? 로다다야 거긴 가지마 너무 사기잖니 그래도 지금 인간 좀비도 지금 안그래도 밸런스가 많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하니 시작 너무 쉽게 아닙니다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알아요 뭐 다이브야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에어버스터네 30초 남았습니다 이 근처에 좀비가 없는거 같은데 아 좀비가 근처에 하나 있긴 한데 돌아가는거 같네요 중계방 안열려져있어 중계방 얼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얼리겠습니다 당신의 제보 덕분에 거의 3천명의 중계방분들이 지팅을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10초네 야 로얄 내려와 요 뭐야 왜요 이ез을 못잡아? 아 4초 남았습니다 아 에어버스터 얗 1,3,2,1 내려가는거죠나? 오, ㄷ 안되니 너무 진짜루 왜 더 이상의 이미지가! 더! 야! 야야 그만 그만! 더이상!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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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새끼! 개새끼! 장모씨! 씨발암모새끼! 아... 넌 거기서 뭐더냐? 거기서 뭐...재미있는... 안녕하세요? 오! 씨발! 아... 자, 여기 과연 여기를 뚫을 좀비가 있을까요? 자, 과연... 아...여기서 막아보네요 아...이 구진총으로 아...아...아...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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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사람이 몰려있기때문에 이러면 와서 이러면서 좀비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야! 거기 가지말라니까! 야...이씨 아...지금 강퇴 안되네 가끔 이렇게 혼자서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낫습니다 가장 생존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 잘 안 비춰주니까 또...사람 모여있는 곳으로 갈려고 하니까 하지만 저 때문에... 방불을 당해서 죽이겠죠? 예... 헤헤헤 쿵척쿵척쿵척 온다 자, 이 총...아...헤드샷으로 조준! 자, 아무리...어... 어? 헤드샷...어...좋네요... 쓸만한 여기서 총을... 또...새롭게 뭐...다른거... 바꾸거나 셀 수 있죠...하지만... 아! 이번엔 숙주... 원폰맨이야? 아니... 아니, 원폰맨이야? 왜이렇게 세! 자, 세번째 애비 좀비입니다. 세번째 애비 좀비 자, 이번 좀비는 케락이 꽤 있네요 자... 헿흣흫흫...원폰맨이 아니고... 원...원발총도 아니고 그쵸? 자,시루다 던져봅니다 자, 이거 또한 인간이 이긴것 같습니다 인간...인간이... 예... 지금 인간...하나,둘,셋,넷... 야, 쫌...야, 왜이렇게 못하냐...아... 아... 못하냐,야! 야, 진짜 좀비 개못하네... 아 진짜 못하네 그래 여기를 미리 뚫어놔서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가 제일 핵심맨하고 여기를 뚫어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얘들아 진짜 쨍쨍하게 못한다 갑시다 샵핀치야 샵핀치 말고 다르고 들꺼야 아 네 이쪽 이쪽 이쪽이야 갑시다 네 알았어요 3 2 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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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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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점프를 할 수 있죠 자 일단 겉문이 있겠다 이끄쳐봐! 이들아 빨리 오거라! 빨리 오거라! 안올란 말구 빨리 와라 이들아! 앉아 한 번 떨어져서 좋아 잘했다 킁킁아 하이구 밑에 좀비가 있네 쯔리올라고 어디서 점폭질이야! 아니 점프해! 그렇지 오우! 좋아 좋아 조심해 조심해 크악...' 자 간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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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고드마스..어 잠깐만 리ボーçons 아이쾱링 자 간다, 풀라지마実 복탄 이것 걷다가 풀라지마! 복탄 고드모스터 코스마스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힘들다 빨리 나와라 아아아아앙 안 나오면 이쪽 간다 으아아악 으어우우 야 여길 왔네 야 좋아 여기 절대 뚫리지 않는 이 철벽 요새 인벨다운이다 루피가서 새끼 많으면 돼 헤헤헤헤 저... 깜짝아 어떻게 온 거야? 아... 앞에 몇맨 보고 오케이 자 저기선 제거 бан이 왔구나 제거안 왜! 야 좀비 지금 내가 얼마 안나랬어어 씨빨라마마!!! 아하하 BRAD 무슨 것이야 도망간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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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나나나나나 어너러 먹고 싶다 오토라 1개씩 쥐샷 tired gone 어너러 어너러 허너러 등 그냥 으억 highs 으양ㄛ돼쥐 으아홉 허우 어니 허울박 내가 씨발 좀비라니 아니 이게 이게 질주 쓰다가 질주가 끝나면 지치거든요 허허허 되면서 그래서 약간 힘들었던거지 하지만 여기 잡을 수 있습니다 얘들 벌써 다 한명밖에 두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빨리 들어가 예 여기도 좋은데 아 가자 예 야 두명 어딨냐 빨리 안나오면 자 강퇴한다 아아 슬슬 올라올라 오케이 바냐 여러분 2킬 더블킬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좋은 더블킬 여기서도 주다스 씁시다 주다스 어니 바로 이특이잖아 모찌 모찌기 모찌 스바라지기 모찌 레스네 오케 갑시다 아아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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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좆다 헛 어? 1당 죽인다 하얔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지쓰 아야 안보였어 아이 안보였네 이게 어 큼슈가 반갑다 안보였네 아애 일단 여기로 못 가게 해야돼 일단 저기 여기로 못 가게 해야돼 일단 저기론 여기로 못 가게 해야돼 여기 일단 가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어 이건 쟤 소리가 나는거 같은게 음... 슬쩍 두리번 두리번 아니 이건 최애 어어... 아하... 좋아 존폭... 존폭 간다 하하하하 뭐야 썬더볼트야 설마? 하하하하하하 아프지가 않구나 좋아 내가 지금 이미지... 내가 지금 할게 나를 쏴라! 뭐하냐! 에이 나 진짜 애들아 빨리 지원해줘 꺄아아아아아아아악 멍칭아니야 저 와사비베이드 에이드네요 와사비베이드라길래 가참 죄송합니다 빨리 졸여줍시다 인근처에 어? 으아 뭐야! 하하하하하 어디서 팔새찔이야 건망기넘은새끼 여긴 나 왜 다섯마리가 좀비가 있다구? 그쪽으로 피하면 내가 기...기... 내가 귀찮은데? 그쪽으로 가면 내가 귀찮게 시작하는데? 어허... 그래? 하하하하 미안한데 너 없지 이제... 이말도 참... 너 이제 총알 없지? 시발나맛보여? 어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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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이런구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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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랑 다음부터 게임안에 쓰고... 너랑 다시부터 게임안에 쓰고... 너랑 다시부터 게임안에 쓰고... 너랑같지않에 씨발맛... 으아... 강태학... 너 이제부터 차단 밴리스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약간 그거죠... 제가 흰수염으로 다지면... 약간... 뭐... 몸도 되게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키보드가 안먹혀요... 마우스도 안돌아가고요... 모니터도 꺼져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온도가... 에어컨이 지금... 영하 2도에요... 너무 추운상... 오도오도 떨면서... 지금... 막... 하고있는거죠... 감이까지 걸렸구나...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게임이 좀... 예...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 출중과 즐겨주길 감사합니다... 출전 싫다고요... 내놓으세요... 예헷... 야... 야... 이런데 좀... 가지 말아라... 이러면... 야... 안그래도 지금... 좀비가 되게 힘든데... 그거 가버리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카화이한 녀석들... 맞다... 여러분... 저 그거 아십니까... 저 이거... 브리피스 넣었어요... 뭐야... 아니네... 다른건나보네... 이영병할거... 자... 브리피스 이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총... 자... 이 총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총 장전하면... 보세요... 어? 오른쪽 누르면... 와사와사와사와사아... 으아아아아아아ㅗㅡ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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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쉬마... 안녕하세요... 좋아... 인가 아니라 이아... 숙여... 깜짝 놀랴네... 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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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박아 레디 박아... 야... 아하... 아 여기... 여기... 머리 박아 머리 박아... 아하... 존뺀었네... 이끼요? 야... 마... 니... Ready... 아우 쉽나 척철하게 대가리로 야 너 강태 너 강태 너 강태 너 강태 너 강태 어 강태!! 으아아아아아이 씨X 너 강태!! 자 물낸지 아 잡았네 물낸지 콧물 아 개멋하네 물낸지 콧물 새끼 아하하하 나 이 진짜 콧 이 콧물 농도 진한 새끼 으응 왜 이렇게 채우지 못한 놈은 새끼 이 새끼 하루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르는 새끼 좋아 좋아요 음 야 페트리브 거네 진짜 오래된 거네 오래된 거 야 육 야 긴 말 좀 하지 말아라 긴 말 좀 흥분 안했습니다 뭐 흥분합니까 제가 변태도 아니고 그쵸? 별 이상한 걸 흥분했는거 얘 뭐하는거지 야 잡아 잡아 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 좋아 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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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구 다 죽었는데 아깝다 자 일단은 뭐 삼릉 들었네요 뭐 척발이지만 야 아무튼 샤토 오랜만에 했는데도 그래도 맵 좀 기억하니까 좀 할만하네요 오늘 샤토 샤토 해봤구요 자 다음 맵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